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했던 해커들이 알려드림에서 어떻게 해커들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해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서 해커들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도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같이 촬영해주실 연구원님은 저번에도 자주 보셨던 여기 내신 임준호 연구원님과 그리고 이번에 뉴페이스 서민교 연구원님입니다 네 저 많이 보셨죠? 좀 봐주시면 가겠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좀 배고파요 다스날 것 보셨어요 3800만 분의 경쟁률을 뚫고 디어리에 입사하게 된 서민교입니다 그렇다면 해커들이 사용하는 비밀의 도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뿅! 뿅은 지워주세요 뿅! 첫 번째 도구는요 웹 해킹이라고 불리는 웹 사이트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바로 법 스윗이라는 도구입니다 법 스윗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웹 브라우저가 예를 들어서 구글 닷컴에 접속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구글 주소창에 엔터를 치면 패킷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라우터를 거치고 게이트웨이에서 새로운 서버 즉 구글 서버한테 가겠죠 이제 그 중간에 브라우저에서 밖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가기 전에 프록시 서버 저희가 만든 프록시 서버 즉 법 스윗 서버겠죠 거기를 거쳐서 통신하는 패킷들을 중간에서 다 보고 추정할 수 있고 그걸 다 캡쳐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라이센스로 프로 라이센스 가 있는데 프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연 단위로 결제를 했고요 4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불이면 50만원 정도 가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법 스윗 엔터프라이즈를 보통 사서 쓰는 경우가 맞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보고서 리포팅 기능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왜냐면은 보고서 써서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기까지 프라이싱 소개였던 질문이 한 가지 생겼어요 주노님 뭐가요? 주노님은 그 도구 쓸 때 보통 어떨 때 많이 쓰시나요? 저는 이제 펜테스팅 할 때 많이 쓰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특정 사이트에 모의 공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패킷을 막 조작해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해당 패킷을 캡쳐해서 로그인 보내지는 데이터를 수정한다든지 공격 페이로드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킹을 손쉽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도구는 가상화 프로그램입니다 가상화 프로그램은 한 개의 호스트 OS에서 여러 가지 멀티 OS들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그 종류에는 패럴러드라든가 비엠웨어 그 다음에 버츄얼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상화 도구들을 저희들은 해킹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해킹을 할 때 저희는 해당 OS에서 밖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 피해자의 컴퓨터와 똑같이 환경을 맞춰야 될 때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이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가상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 놓은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OS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 대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지금 소개해드리는 가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윈도우에서 이북무스를 돌린다던가 맥에서 윈도우를 돌린다던가 서로 다른 OS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화 OS를 돌릴 때 저희가 특정 시점을 저장한다던가 특정 시점으로 돌아간다던가 특정 환경을 그대로 복제한다던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었던 사재기 사건 그런 것들도 모두 똑같이 복제를 여러 대를 한 다음에 가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실제로는 한 대더라도 안에서 복제한 만큼 백대나 천 대가 스트리밍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한 컴퓨터에서 다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서버나 이런 데서는 한 컴퓨터에서 시작된 스트리밍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서비스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유저 에이전트라던가 IP 정보밖에 없는데 IP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할당을 하면 IP 어둠스는 쉽게 여러 가지로 조작이 가능한 거고 유저 에이전트 자체도 사용자가 조작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아이다 라는 도구인데요 이 아이다 라는 도구는 굉장히 강력한 툴로 바이너리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라면 모두 사용하고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툴입니다 아이다 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은 헥스레이라는 기능인데요 헥스레이라는 말은 엑스레이가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진짜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스레이가 엑스선을 쪄 가지고 몸이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듯이 이 헥스레이는 바이너리 코드 헥스 코드를 보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헥스레이를 사용하면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바이너리가 C 코드로 변환되어서 나오는데요 저희 헥코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공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봐야 하는 코드를 어셈블리에서 C 언어 코드로 바꿔줘서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아이다 가 어셈블리 코드를 C 언어 소스 코드로 바꿔준다고 하면 생소하게 들려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비유를 해보자면 백조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맛보고 그게 어떤 레시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다 가 꽤 비싸죠 그렇죠 강력한 도구인 만큼 비싸죠 아이다 가 헥스레이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디버거로서의 기능으로만 생각한다면 얼마 정도 하죠 한 4,0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4,000불이면 거의 4,500만원 돈 네 음악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하나에 몇천만원 하잖아요 그런거에 비해서는 엄청 저렴한 구구다 알 수 있죠 지금 임준호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싼 도구예요 그리고 이제 헥스레이는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헥스레이 기능을 합쳐서 구매한다면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낙현연구원님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아이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엄청 많고 좋아 보이는데 처음 보안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엄청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제도 같은게 따로 있나요? 아 아이다가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참 구매하기 힘든 툴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다가 7점대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헥스레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능을 학생들에게는 제공해주는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라는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프로그래머로 사용하지만 해커는 안에 있는 이런 숨겨진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해킹 업무를 할 때 잘 사용하고 있는 툴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 개발자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패키지 정상적으로 받는지 이런 용도로 쓰라고 크롬에서 만들어 둔 거였는데요 저희 해커들은 이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엘리먼트들을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 평가원에서 수능 점수 미리 볼 수 있었던 것도 브라우저 UI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UI에선 보여지지 않는 인풋 엘리먼트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걔를 이제 그냥 보여지게만 하면은 손쉽게 그냥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요 바로 이제 블루스택이나 록스플레이어 같은 친구들인데요 일반인 분들은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보통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돌리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썼습니다 네 이제 그 말은 모바일 환경, 즉 안드로이드나 iOS 환경을 PC에서 구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그럼 그 말은 즉슨 안드로이드에서만 돌아가는 실행 파일들을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를 갖고 와서 선을 꼽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디버거도 붙이고 아니면 메모리 조작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주도 연구원님, 서민규 연구원님과 함께 해커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어떤 도구들이 해커에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에게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